연수구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다양한 도심 색채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수구가 올해 진행하는 경관 개선 사업은 모두 9가지로 연수이동 상가일원과 대동월드 상가와 대우사만 아파트 상가 등 세계 권역 28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 송도 해안도로 6교에 조명을 설치하는 야간 경관 사업과 승기천 하부 공간의 색채 디자인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밖에 한박초등학교 앞 6교에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바닥 논슬립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.